아, 이거 좋다. 고고! 시작! 아, 잠깐만! 아, 이거 너무 지낼 것 같아요. 아빠는 진짜 계속 그거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날씨가 딱 좋네. 이런 날씨가 무조건 와야 되는데. 아, 저 이거 빼야래요. 아직, 아직, 아직 타는 거 아니야? 자전거 보니까 막 기분 좋아지지? 네. 어? 고흥에 오면 여기서 자전거 도로를 꼭 타야 된대. 자, 자전거 도로라는 거지? 조금만 올라가서 볼 건데요. 아, 이거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면 있을 것 같아. 야, 시야, 일로 와. 요 다리 있지? 요 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대. 고집내. 아, 진짜 여기서는 안 보여, 아빠도. 야, 가봐요. 가보자. 어, 아리. 아니야, 아리. 어떡해? 아,lly. 가다,아리. 그니까 Sem Produkt, работы! 안녕! SL 너도 다 합니다. 바다 간다. 어, 바다 이걸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긴 missitti게ád Sem Natalage 안녕 와 이거 좋다 아 서복불 도착이다. 서복불 도착 도착 이제 반 나온거야 반 반? 아 시원하다 오늘 진짜 힘들어 힘들어? 근데 아빠가 지금 거의 하고 있어서 너는 괜찮을텐데 저도 좀 많이 하고 있긴 해요. 오, 시아님 힘 좋아졌네! 힘 좋아졌어? 아니. 고고! 시작! 아, 잠깐만! 아, 내가 지낼 것 같아. 여기 나온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고고! 자, 한 번씩 와야겠네, 시아님하고 힐링. 네. 좀 많이 와주세요. 시아님 누나들한테 시달리다가 여기 와서 아빠랑 둘이서 있으니까 약간 힐링대로... 많이! 많이? 아빠 살짝 고마워요, 원래. 많이 고마워요. 시아님, 너 이거 혼자 탈 수 있어? 응. 혼자 타봐. 살짝 뒤에서 밀어줄게. 너 맨 처음에 자전거 탈 때 기억나지? 네. 딱 안 밀어줬는데 너 계속 밀어주는 줄 알고 탔는 거. 자요? 오케이. 자, 아빠가 잡아줄 거야, 뒤에서. 시작! 앞에 봐야지. 아빠 아주 무서워요. 응. 아빠 잡고 있어, 딱. 우와! 아, 잠깐만요. 아빠는 진짜 계속 그런 식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시아나, 지금 우리가 가는 데가 장어 거리야. 장어? 장어가 어떻게 생기는 잡고 자도? 이게 장어예요? 어. 이게 장어예요. 이거, 이거. 우와, 신기하다. 아빠는 진짜 계속 그런 식이에요. 시아나, 고흥이 뭐가 이상한 줄 알아? 장어? 그렇지. 고흥 와서 힘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 힘이요? 어. 장어를 많이 먹고 힘 센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흥 와서는 힘 자랑하면 안 돼.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샤브샤브. 나 이거 하나만 만들어 줄게, 아빠가. 잘 만들어 줄게. 속이라 생각은 없는데. 저는 아직까지 장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아빠가 대신 많이 먹을게. 국수가 맛이 어떠냐? 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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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서라나, 서라나는 가족 여행을 다시 가면 안 돼요. 근데 음식을 너는 너무 편식이 많아서. 형이 너무 많이 가. 서라, 수아 누나가 왔으면 이렇게 한 장하고 먹었다, 진짜. 나는 잘 안 먹었을 거예요. 왜? 더 이상 힘 세지면 안 되니까. 너가 힘이 좀 세져야지. 시간이 요즘에 최고의 관심사가 뭐야? 축구.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축구를 잘 하고 싶은지 생각이 계속 들어? 아니요? 나 학교 가기 싫은데 이게 제일 첫 번째 생각이 나와요. 우주선 그거 보고 하니까 과학해야 되고 싶고 뭐 이런 거. 없었어요. 너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축구만 하고 싶어? 왜 지다는 대머리예요? 처음에 바다장으로 안 먹어가지고 머리가 벗겨졌는데 그 다음부터 좋아해서 먹었는데 머리를 하지 않아. 너가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먹어. 지현이는 아빠랑 단둘이 와서 여행에서 좋았던 점 세 가지만 얘기해 봐. 이렇게 마지막에 로켓 한 거. 진짜 재밌었고, 아빠가 잘 놀아줘서 고마웠고, 그냥 재밌었고. 자전거는? 완전. 응? 완전 짱이었어. 2인용 자전거를 처음 타거든요? 2인용 자전거를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많이 앉았으니까. 아니, 아빠가 안 돌렸어요? 그냥 녹아 돌리니까 그냥 천천히 따라가기만 한 거지. 그래, 시안이 혼자 힘들었지? 많이. 어, 그래서 시안이한테 고맙다고 얘기한 거잖아. 고고, 인샷. 그런 거는 나중에 시안아, 여자친구 생기면 같이 가. 나중에 2인용 자전거는 시안이가 앞에 타고, 여자친구 뒤에 딱 타고. 여자친구는 안 만들 거예요. 왜? 그냥 만들기가 싫어요.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직 못 만난 거지? 네. 어떤 사람 만나고 싶은데? 다 완벽한 사람. 너 거울 한 번 보고 와봐, 너가. 완벽해? 아니요. 완벽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군데 또 엄마 그래라. 아니에요, 전국. 안 좋았던 녀석이. 음식이 내가 좋았던 데 한 명 없는 거. 어휴. 다음에 와서 시안이 좋아하는 거. 시안이 무대로 짜서 하자. 어? 식당부터 시작해서. 오케이? 그럼 다음은요. 자격증에서. 다음은요. 네. え? 네. 잘 먼저 만들어봐야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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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